미식품의약국 FDA가 임산부에 대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 백신 사용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FDA는 미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RSV 백신 아브리스보를 임신 32주에서 36주 여성이 사용할 수 있게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생후 6개월까지 아기들을 RSV로 인한 하기도 감염과 중증질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FDA는 설명했습니다. 이 백신은 이제 임산부 사용까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임산부의 RSV 백신 사용을 처음으로 허용한 국가가 되었으며 CDC 승인도 곧 발표될 전망입니다. 한편 FDA는 앞서 지난 5월 60세 이상 노인들의 RSV 백신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RSV는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일반적으로 가을부터 유행하기 시작해 겨울에 절정을 이루며 이듬해 봄까지도 퍼집니다. 감염되면 콧물, 열, 기침, 비충열, 인후통 등 감기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데 영유아나 고령자에게는 모세기간지염이나 폐련보다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의 개표 결과를 번복하려다가 조직범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 체포 절차를 밟기 위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합니다. 풀턴 카운티 검찰은 지난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모자 18명을 기소하면서 이들에게 24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해 체포 절차를 밟을 것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2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구치소에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만 일시적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트럼프의 보석 합의 안에는 함께 기소된 18명의 피고인과 기소되지 않은 30명의 모이자 기타 증인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변호선을 통하지 않고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포함되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머그샷을 촬영하게 될지도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풀턴 카운티 구치소 주변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이 출동할 때 집회 시위가 열릴 것에 대비한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었으며 오는 26일까지 유지됩니다. 미 샌드위치 브랜드 서브웨이가 베스킨라빈스, 던킨 도넛 등을 가진 미국의 사모펀드 로어 캐피털에게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로어크 캐피털이 이번 주 중 서브웨이를 약 96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다만 더 높은 가격을 제한하는 인수자가 등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전했습니다. 로어크 캐피털은 TDR 캐피털, 시카모어 파트너스 등과 서브웨이 인수를 두고 경쟁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서브웨이는 미국 내 8위 레스토랑 체인으로 지난해 미 2만 810개 지점에서 9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한국 등 3만 7천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브웨이는 지난 2012년 전세계 기준 180억 달러의 매출액을 정점을 찍은 뒤 10년 이상 매출 부진을 보여왔습니다. 1965년 미국 코네틱커주에서 처음 문을 연 서브웨이는 50년 이상 창업자 가족들이 소유해 왔으나 창업자와 공동창업자가 사망한 뒤 2019년부터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로마가톨릭 교회가 아동성학대 소송의 이유로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로마가톨릭 샌프란시스코 대교구는 아동성학대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파산법 11조 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며 이를 통해 소송이 보류되고 화해를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9년 캘리포니아주는 공소시효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피해자들도 아동성학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대교구에는 500건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서 1억 달러에서 5억 달러 사이에 부채가 쌓였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오클랜드와 산타바바라 교구도 올해 각각 수백 건의 성학대 소송의 이유로 파산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챕터 11은 한국 과거 법정관리와 비슷한 절차로 법원이 기업 정상화가 청산보다 더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면 전부 관리하여 기업 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남부지역의 한 술집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애틀 경찰은 지난 20일 오전 4시 30분경 시애틀 남부 레이니어 대로에 있는 후카라운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2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1명은 병원 이송 후 결국 사망했습니다. 총에 맞은 6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일부는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20대에서 30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건 연장에서 5개의 총기가 발견된 것으로 봤을 때 총격전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성점에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프라이드 깃발을 내걸었던 66대 여성 로우리 칼튼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20대 남성 트래비스 이케쿠치는 캘리포니아 레이크 에러에 대해 있는 의류 매장에 걸린 프라이드 깃발을 문제삼으며 칼튼에게 비난을 펌 부은 뒤 총격을 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케쿠치는 매장을 빠져나간 후 지역 쉐리프들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했습니다. 칼튼의 두 딸인 아리칼튼과 캘시칼튼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건 증오 범죄다며 매장의 프라이드 깃발은 이전에 찢어진 적이 있었고 어머니는 더 큰 깃발을 내걸며 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국에서 350건 이상의 성소수자 혐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테네시주 라임스톤 소재 브라이츠 동물원에서 그물무늬가 전혀 없는 그물무늬 새끼 기린이 태어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태어난 민무늬 기린은 키가 벌써 180cm를 넘겼습니다. 보통 기린의 얼룩무늬는 야생에서 위장한 상태로 사용되는데 이 무늬가 없이 태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1972년 일본 도쿄의 우에노 동물원에서 투시코라는 무늬가 없는 갈색과 주황색이 섞인 그물무늬 기린이 태어났다는 기록이 마지막 사례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태어난 새끼 기린이 속한 그물무늬 기린은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서 취약종으로 분류되며 야생에서는 약 8,500마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30년간 야생 기린 개체 수는 40%가 사라지면서 조용히 멸종상태로 빠져들고 있어 이번 희귀 기린 탄생으로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기린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동물원 측은 전했습니다.